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오는 20일 시즌 첫 경기를 가집니다. 부산은 공식 개막전 다음 날인 오는 20일 안산종합운동장에서 안산 그리너스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올 시즌 동안 모두 40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. 올해 2브리그는 신생팀 김포FC가 출범하며 지난 시즌보다 4경기를 더 치르게 됐고 승강팀 수도 늘어 최대 3팀이 승격 기회를 잡게 됩니다.